전주 대표적인 관광지인 아중호수와 근처 주거지에 범죄 예방용 CCTV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아중호수와 아중초,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 범죄 예방용 CCTV 30여 대를 설치하고 안심 반사경, LED 가로등 교체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중호수 인근 치안 개선과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총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중호수 인근 치안 개선과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진행됩니다.